이 그림이 조금 많았지 마 긴 동네라고 그러나 심지가 내려가서 이런가봐요 후라시 부릅? 기름이 없잖아 네? 기름이 없잖아 올레당 그런거 하면 겠어 거기서 기름.. 기름이 어디있어요? 제가.. 제가 볼게요 난 손 떨려야겠다 예.. 어린 손이 떨려왔거든 지금은 아직 보이나야지 또 잊어버릴려 안되네 기름 넣을게 예 여기 여기 있어 여기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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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거기에 있어 그거는 뭐지 밤밤에 밤밤에 멀토에 있는게 한명 뒤발에 찬고 기름이 떨어져 있잖아 너가 잠 잘 지는데 아 왜이러는데 그 밑에 밑에 있어 ㅎ 물 가득 뻥 안 되죠? 이게 뜨겁지 않나? 안 뜨거워 아니 이게 꽉 가려놓고 너 깔아갈 불이 돼야지 짱 인간 못하거든 불이 되면 지름 올라온 거 같아 보여요 넘긴 너 꽂아놓는다고 에이 쪼금 넘었다 아휴 불이 대면 밝아진다 이게 개 밝은데 그게 우리 지름을 따야 그렇지 지름이 너무 밝아 동다리 잠깐 먹었긴데 뭐인지 뭐 깨닫는게 감자 전봉 가루요 저쪽에 감자 없건 아닌데 어디요? 저 시원한게 이거요? 어 이게 근데 adjacent 까的是 곰탕 ina 곰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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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 곰탕 쫌 ㅋㅋㅋㅋ 하하하하 기찜 떠줘서 기분을 기분이 내려온다고 안했네 우와아 주무세요 바람이 좀 내려와 Cloak 이놈 프라시가 이게 원숭이 오우오 Shadow 야 확실히 그 기름을 보니까 심지가 밝아 보이네 그 세골이 끝에 사거리장에 있어 제가 다른 나갈 때 그래가 세골 온다 뭐지 통과지 음 아 참새 등룰 라인깐 뭐 같아 놓으면 됐고 뜨불광이 요새는 배살 안 넣는다니 뭐 없다더라고 아우, 넉찔 안 넣지 진게, 넉찔, 꿀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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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쑥 꿀쑥, 꿀쑥, 꿀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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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쑥